우선 지금 진행되다가 몇가지 꼬여가지고 진행상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게 이런 기억들이 재밌는 추억이 됩니다. 우선 저는 이번 오스카 국제 장편영화상의 한국영화 대표로 출품된 모가디슈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우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 영화를 이 자리에 이끄해준 영화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립외국사 웰고 식구들 그리고 LA문화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이 오스카 레이스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블랙보크다운으로 잘 알고 계시는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.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블랙보크다운으로 잘 알고 계시는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.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 이름입니다.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이 발생할 당시에 한국과 북한의 외국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.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과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.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두 국가의 외교관들이 또 다른 내전의 상황에 휘말리며 그곳에 고립됩니다.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도 영화 보기 쉽지 않으신가요? 이 영화는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는 겁니다. 오늘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목이 되시겠다면 내일 아침에 영화를 본 분들에게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한번 물어보세요. 제 말을 안 믿을 수 없으면, 오늘 이 사진을 봤을 때, 이 사진을 보냈고 물어봅시다. 그래도 집에 가스불을 켜놓거나, 아이가 있어서 집에 가셔야 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화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자리매김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인기를 열면 모르겠습니다. 이 영화가 너무 잘 밖에 zdar기만 하면 나쁜 시연을 고려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시대의 동영상을 깊이 Hatice? 그리고 광고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영화는 물론 한국에서 이렇게 재밌는arma? 그리고 이 영화는 좀 더 켜지 못할 lives. 이 영화는 정말esin Кстати, 이 영화는 절차의 미술과는 이 영화는 정말 포기화을 구ynееет.